캡슐형 호텔로도 만들어집니다. 10시대에 잠만잘로 다 오시면 되니까 건축도 콘크리트처럼 방을 만들고 쫑내야 합니다. 저희는 기숙사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동묘역에서 있는 캡슐 호텔처럼 박스를 찍어서 만들어보면 훨씬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잠만 잡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공용 서비스 공간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만들어지죠. 주거를 예를 들어 50층에 50층은 다 주거로만 만들지 말고 한 25층은 상황 공간을 만들고 25층은 주거를 아주 임팩트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 파이널사 하게 되면 저는 중국에도 팔리고 동경에도 팔리고 엄청 팔릴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게 주의가 아니라 서울에 5천만이 다 살 수 있고 나머지로 또 지방에 가서 너로부터 저런 가족 살 수 있는 이런 이슈트를 할 수 있는 사회자된다고 저는 사실 좋은데 왜 그런 걸 못해야 저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도시가 되고 도시를 이피션트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세종사의 미래 도시이기라면서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좀 그런 아주 혁신적을 한번 보고 우리를 해보시면 파이럿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던 시장들 오늘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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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